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비지 엑스구요. 지금 시동을 보려고 준비했어요. 지금 연료통을 많이 떼었구요. 지금 핫권입니다. 핫권. 핫권으로 온도 올립니다. 32도. 40도. 54도. 점점 올라갑니다. 70도. 80도. 최소한 30초 정도 뜨면 검사도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구요. 여기 보시면 필터가 있구요. 필터 안쪽에 맞고 땡긴 다음에 그 다음에 플로그도 있는거 확인해야 되겠죠. 먼저 확인을 해도 되는데 일단 이거. 플로그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플로그가 없어서. 부스터 배터리가 없어서 제가 조금 시간이 걸렸거든요. 뜨겁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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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예. 불 장난 아니죠. 오우. 불 나오죠. 자.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뺏기는 거 확인했죠. 확인했죠. 그쵸. 넣고. 불 열. 뜨겁니다. 잘 잘 잘 잘 잘 잘. 잡아놓고. 마지막에 흉수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여기서 가서. 킵 킵 킵. 셀갱이만 돼? 살살살. 예. 빼시고. 따뜻한거 아직까지. 오우. 따뜻해. 따뜻하게 뜨겁네요. 68도. 아까 아까 뒤로 변했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꽂고. 자 조정기 키시고. 차 키시고. 좌우된거 확인하시고, 확인하시죠? 앵앵앵앵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따뜻한 상태입니다. 오, 그렇죠? 다섯 번! 자, 이렇게 안뜯길때는요, 살짝 땡기면서 하세요. 땡기면서, 땡기면서. 다시 한번 더, 살짝 땡기면서, 땡기면서 하는거에요, 땡기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얘를 잡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 잡거나, 여기 잡고, 여기 보시면 불룩 튀어나와 있잖아요. 불룩 안쪽 들어간 부분을 이렇게 잡고, 땡겨요. 그래서, 그냥 하셔도 되겠네요. 이거는 시동에, 길들기 중 하나 중이니까, 자. 이렇게 되고, 안되시면, 땡기면서. 일명 후까시, 후까시 다 보면이셔. 오케이, 지금 아이디를 좀 높여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길들기 중간이기 때문에 시동 꺼지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요 일자들에 가지고, 제가 보시면 니들과 아이디를 좀 있어요. 니들과 아이디를 넣어서, 시기반덩을 살짝 풀어도 됩니다. 여기 약간 기술적인 게 필요한데, 요 제품은 길들이기 중이기 때문에, 약간 높게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시동을 켜고, 오케이, 자, 뿅. 연료가 전혀 없으면 안 돼요. 아니다, 연료를 집어넣고, 아까 이거 다 썼거든요, 한 통. 자, 요 통으로, 요 통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작은 통이 125에서 150인데, 요 통을, 최소한 10통으로 떼야 되는데, 최소한 5통으로 떼고, 주행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프로드 조회할 때는 필터 꼭 끼시고요. 오프로드 조회 아니래도, 자, 안에 먼지에 들어오면 큰일 나죠. 이렇게, 자, 새비지 X. 자, 출고 준비하겠습니다. 안에 배터리도 교체했어요. 배터리 상태가 좀 안 좋았는데, 배터리 교체까지 했습니다. 오케이, 새비지 X. 나머지, 우리에게서, 잘 세팅을 잘 하셔서, 아주 멋진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띠용.